아 공〔 아 reservoir 아 자나 이렇게긴 이게 씨름경기장엔 어느 일이 쉬옵니까? 뭐 검아 씨름경기 보면서 먹는 치맥이 기가 막히지 않소? 응? 조선시대엔 왠 치맥이요? 치할 때까지 매긴다하여 치맥이라 하오 하 하 이제 시작했소! 전아 지금 무엇하는 것이옵니까? 아 저게 저 밭다리라는 거요 지금 밭다리로 갑니다 아니 저건 안다리요 뭐가 뭔지 모르겠사옵니다 전아 궁으로 들어가셔요 덥사옵니다 이래서 여자들이랑은 운동 경기보로 나오는 게 아니 여기는 조선의 씨름 경기장 조선대 청나라 청나라 대 조선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흔들리는 순간 바깥다리 들어갑니다 넘어가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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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림없는 드릴배지기 아 저기 저럴 때는 응원이 필요한데요 조선의 금돌쇠 주짓기 한 판 이겼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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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선이 이겼소 여기 내가 바뀌었어 제가 잡았사옵니다 신난다 왕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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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뭘 깍두 풍량이다 왕주라 ㅇ 왕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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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국 crist 그날 tipos İstanbul 졸 val ado Beatles no 자막 외 by No tiet 쑥 ok 나 hog 저기 방이 들어간 거라 아 다 남희신님 마침 잘왔소 저기 다음 경기가 있으니 또 같이 응원합시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쩜 Michele 아니 어쩜 미리 또 응원을 잘하시고 차고나 싸웁니다 그럼 이따가 거기서 봅시다 어? 어디요? 전화! 거기가 어디에요! 전화! 거기가 어디에요! 전화! 내가 진심으로 충고 한마디 하겠는데 가까이 있는 애를 조심해라 그래? 그럼 니들 나한테서 좀 떨어져줄래? 진짜? 뭘 어쩔? 하긴 그게 무슨 소용이니? 전화는 나만 예뻐시니까 왜 이래? 이거 왜 이러셔? 우리 전화는 날 보자마자 세레나데를 불러주셨거든 전화는 날 보자마자 청원가를 불러주셨거든 전화는 날 보자마자 경찰 불러주셨거든 선행복으로 체포됐거든 어떻게 체포하셨습니까? 그러니까 전화가 너한테 어떻게 했냐면 너는 무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야 나 범인 아니야! 짐 말하지마! 이렇게 너와 멍 타주가 안심 없이 한다! 야! 저 패기 아니야! 체포하지 마! 시험한다! 우상 전화 납시오 진화 납땅 있어요 아 저기 경빈 이거 먹으면서 보시오 오징어요 그리고 우리팀에 응원단장을 맡아주시오 알겠사옵니다 효빈 여기 오징어요 그리고 우리팀에 치어리더를 맡아주시오 알겠사옵니다 다나미실리 네 오징어요? 아 이거 저 말이 없어 아니 저 말이 없사 아 아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